위미! 세상에 게임만큼 재미있는 게 또 있을까요?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의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. 게임은 점점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재미만이 게임의 전부일까요?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. 재미도 있으면서 조금 더 유익한 게임은 없을까요? 우리의 스토크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어렵기만 했던 스토크들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쉽게, 더욱 재미있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토크 15초면 충분합니다. 머리가 똑똑해지는 시간 단 15초 매일매일 스토크